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고인이 저걸 연결을 하면 물 부족 에러가 떴다가 저걸 끊으니까 안 떠요? 네 지금 왜 압력 안 빠지는데? 그분도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? 못 찾았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못 찾는 걸 떠나서 압력이 안 빠져요 그래요? 왜 물 부족은 뜯는데? 골 때리네 지금 압력이 안 빠진다고요? 네 압력이 안 빠져요 두고 볼게요 시간을 네 그 아저씨 얘기로 했는데 너무 조금씩 세서 조금씩도 아니고 이거는 뭐 지금 뭐가 떨어져야 돼 이거 가스가 미생한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네 그냥 압력이 안 떨어지네 찌개 너무 많이 안 빠져요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